최근 충청북도 산하 기관장들의 비위 관련 수사가 있다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공직기강회의를 열었습니다. 휴가철과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본천과 출자 출연기관장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한편 충청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11개 시군을 포함해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품수수와 청탁, 음주운전 등의 품위 손상 행위를 집중 감찰할 방침입니다. 10개 시군을 통해 64개ku는 반면에 감찰할 방침입니다.